꼭 그렇게 말할 필요 없잖아. 아니, 얘기를 해줘야 알던데. 지 역할이 뭔지. 하루... 이제 기억을 다 하던데? 다행이야. 걱정 많이 했거든. 지금 온다 넌 진짜냐? 하루가 돌아와서 좋아? 알 수가 있어야지. 매번 왔다 갔다 하잖아. 진짜 한다로, 가짜 한다로. 당연히 진짜지. 나 때문에 없어졌다가 다시 돌아왔는데. 그것뿐이야? 진짜 그것뿐이냐고. 단호야. 옆에 자리 비어있지? 니가 여기를 왜 앉아? 백경, 너 왜 그래? 말했잖아. 얘기를 안 해주면 모른다고. 어떤 게 주제 넘는 건지. 주제 넘는 게 뭔데? 니가 내 앞에 앉는 거. 그게 주제 넘는 거야. 니 설정값을 생각해. 나한테 상관없는데. 그런 거. 너. 다음 스테이지에도 그 말이 나올 수 있는지 내가. 두고 볼게. 아니 쟤는 한동안 괜찮더니 왜 또 싸가지 모드야. 진짜. 신경 쓰지 마. 먹자. 응. 많이 먹어. 너도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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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